자유여행 자유여행 같은 거야 자유여행 자유여행 같은 패키지여행 너만 믿는다 하나야 하아아아 하나와 태리 도착을 했습니더아아아 여기 태리야 여기 봐봐 야 진짜 예쁘게 봐봐 꼬마니들 우리는 줄 안 서는데 빨리 들어가 빨리 이게 진짜 맛집이네 근데 엄청 소멀리가 있다고 와 하나랑 다르면 다르구만 아 축소가 시내라 진짜 편하긴 하다 그치 그치 으아아아 좋은 여타 아 이런 여행이 얼마만이야 그니까 근데 이런 여행은 누구 와야 되냐 세상 기발한 여행 하나 국제여행지에 다 있다는데? 아